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세상사리가 다 좀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사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나라일도 그렇고 국제사회 나라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뭐 좀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도처에 그냥 뻥을 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뻥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도드려지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라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2월 8일자 중앙일보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의용 신임 외무부 장관 비핵화 의지의 미 국무부 국방부 다 반박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지피는 것은 있지만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사 시작이 이렇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은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번 써먹었으면 됐지 또 이렇게 뻔한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좀 외교적으로 살짝 넘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뭐 읽는 사람들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아마도 농담으로 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렇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 아마도 다들 정신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외신을 타고 나가니까 미국의 국방부뿐만 아니고 국무부도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미국의 소리 VOA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 한국 미국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 설득 말아야 한다 다시 트럼프 행정부에 썼던 전술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거짓말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데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일즈해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한국을 생각하는 미국의 전직 관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최고위급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이렇게 가장 대통령 이하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밝힐 때 이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한 것을 놓쳤네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990년대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이온 전 국무부 비핵산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은 2월 5일날 미국의 소리에 이렇게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 읽는 증거 없이 트럼프 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조속한 북한 관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바이든 정부는 그런 주장에 회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정신나간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막을 보면 또 다른 뻥치기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은 꼭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고 읽다 보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2월 9일자 동아일보 제모는 이렇습니다 하반기에 고용시장 회복 청년 일자리 대책 4달까지 발표할 것 노동고용부 장관이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에 고용 상황이 풀릴 것이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빨리 청년고용이 회복되도록 하겠다 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그냥 뭐 좀 과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정말 뻥도 보통 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만드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넣어가지고 일자리처럼 보이는 숫자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같은 날 2월 8일 날 한국정제신문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끝나자마자 실업급여 역대 최대 21만 명 몰렸다 세금 투입이 끝나니까 당장 바로 실업자 수가 늘어난 숫자가 바로 보인 거죠 기사를 읽어보니까 직장을 잃어서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실직자가 21만 2천 명으로 월 기록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아마 이 숫자는 또 앞으로 계속 갱신되어 나가겠죠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기 숫자가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실증인데 무슨 수로 하반기에 고용 환경이 좋아진다는지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과감없이 할 수 있는지 지금과 같은 그런 고용 환경에서 누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달라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뻥의 잔치들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메모한 거가 이 정도니까 얼마나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야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썼던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팔아가지고 또 나라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좀 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성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해야 되고 진정을 담아서 해야 되고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지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고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심이 없으면 다 모든 게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진심이 있어야 할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두 기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진정성 진심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